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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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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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녕하세요 어 이거 움직이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안녕 안녕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해주세요 9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맥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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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잘라야겠네. 이게 보테로 그림이라고 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 보테로. 콜롬비아에서 가장 유명한 과각 그림을 보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거의 안 나왔네요. 이거 봐도 돼요? 와리가리 느낌 같네요. 이거 봐도 돼요? 이거 봐도 돼요? 봐도 좀 많이 찍히네. 너무 가까이 찍었네. 그래도 그래도 가려고. 그래도 좋아지. 랄. 봄백님도 한 번씩 찍어줘야. 찍었어요 제가. 찍었어요 제가.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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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